문처 문처 자 엥게이즈 하나에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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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게이지 하나의 글레슈릴드의 그와부림 까장 붙지 말고 한 명 킨거야 죽지말고 diretor farm 고속 쟤네 그와브림 병신이다 40%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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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 3포 3,3,3,3,3 25% 얘네 이번엔 밤이다 상문 10% 얘네 웨스로 돈다 웨스로 돌았어 밤 상문 8% 마운트업 했다 마운트업 했어 밤 무슨 밤인지 모르겠네 어디간거지 위치워크 위치워크는 아니었다 도스에서 조심해 오브다울 오브다울 드론거 잡아 어 드론거 잡아 못나온거 지금 스킬 다 쓰셔도 될 때 우리 어차피 인게이지 안보잖아 다시 히터 돌 못나온거 있다 못나온거 아 조심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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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터 돌 히터 돌 히터 돌 에브리언 히터 돌 내가 여기서 봐줄게 몇명만 위에 문 때려볼게요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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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야 진짜 인게이지야 다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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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그와브림이랑 글레이셜라 맞고 에브리언 히터 돌 히터 나이스 15% 10% 뚫린다 뚫린다 위에 문 뚫는거 어때 조금씩 아멘 웨스트 1파티 1파티 힘들고 들어온거 좀 갈아줘요 어차피 우리 인게이지 안쓰니까 오브돌 조심해 오브돌 노스웨스트 오브돌 조심해 노스웨스트 37% 뚝몬 여기 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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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대는 다 웨스트야 본대는 다 웨스트야 걱정놔 돈다 돈다 이제 슬슬 돌려가 조심 돈다 돈다 이제 살짝 빼 아직까지야 아직 아직 다 안갔어 안갔어 다시 뺐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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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츠고 빔 썼어 빔 썼어 빔 썼어 얘네 인게이지 온다 샬롤이로 샬롤이로 이거 들어온거 갈아봐 이거 들어온거 갈아봐 어 들어온거 잡아 에넨 브림 거기있어 로드룸에 있어 이거 내가 못건어줘 해밍 잡아봐 해밍 잡아 해밍 잡아 해밍 잡아 나이스 얘네 옵차 다 켰다 이자 다 켰어 빼빼빼빼 계속 빼 계속 빼 얘네 밤까지 있어 어 이거 그와적인거지 상대 아냐 브림 죽인거지 어 브림 하나 죽은거다 브림 하나밖에 없어 로브 죽었다 사우스 이스턴 다 빼봐요 아비상은 어떻게 됐어? 함라인 1업죠 블레셜 빼시고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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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암 백 빠져보자 앞에 힐 업 쭉 나와봐 저세계 83 레터다 아프다 우리 쪽문 쳐보자 그 티팬탱 좀 봐주세요 웨스트 티팬팬 웨스트로 와요 나 실드 징 안됐나? 상대 웨스트로 도너애들 많다 잉기지 탱커도 있다 웨스트로 그래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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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 쭉 빼 쭉 빼 쭉 빼 로퍼님 좀 걸리지 나 금방 투덴팔리가 올게 오케이 오케이 시간만 벌게 로퍼올때까지 이거 드론 헤메 갉아봐 드론 헤메 갉아봐 1파티 1파티 오버달 조심하고 헤메 갈아봐요 강호적으로 드론 헤메 무조건 잡아요 이거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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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글레셜 피하시고 아파 아 이거 랭이 뭔데 이거 빠 빠 빠 빠 못잡았으면 피해 나와봐 나와봐 이거 다시 한번 쳐볼게 천천히 우리 다 잠깐만 우리 데몬 있나 다? 돌았어? 데몬? 데몬 줄이 다 돌았음? 교환은 7초요 오케이 오케이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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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문 깨고서 쪽문으로 진입해야 돼 이거 저기 쪽문 못 들어 어 이 게이지? 약해 진짜야? 진짜야? 팔로 다 빼고 얘네 리기어에서 다 왔음 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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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레셜이에요 글레셜 빼 글레셜이라고 이분 글레셜이야 조심 다 밟고 있어 시제님 좀 봐주세요 그쪽은 난 쪽문 쪽볼게 근데 글레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야지 그거 슬로우 걸려서 다 맞아요 우리 살짝 빼봐요 살짝 빼봐요 우리 쪽문 다 빼봐 쪽문 다 빼봐 다시 올라간다 얘들 애들 쪽문으로 간다 거의 다 쪽문으로 갔어 다시 올라간다 왔어 우리 문 부시자 문 부시자 문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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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더홀 봐줄게요 네 지금 거의 다 쪽문이야 다 쪽문이야 쭉 빼세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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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트 얘네 본다 이제 슬슬 오버더홀 조심 오버더홀 오버더홀 조심조심 애들 다 거기있으면 여기 없어요 다 쪽문이야 다 쪽문이야 오케이 와봐 와봐 정면 와봐 정면 와봐 정면 와봐 정면 와봐 인게이저 온다 인게이저 온다 쪽문 지금 조심 불임있어요 불임 떨어진다 불임 불임 아직구나 오케이 오케이 쪽문 한 10퍼 쪽문 때릴 수 있으면 계속 때려줘요 쪽문 20퍼에요 20퍼 문 앞에 힐업 좀 해주실래요 여기 10퍼에요 여기도 10퍼님들 인게이저 온다 조심 인게이저 온다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쪽문 깨요 문 깨고 들어가자 문 깨고 들어가자 쪽문 깨자 쪽문 깨자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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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라 다 가라 비벼 나가는거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우리 이스로 빼 이스로 빼 잡을것만 잡고 한번 빼자 우리 그게 안된다 쪽문으로 가도 돼 쪽문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스로 한번 나와요 님들 쭉 나와 이스로 쪽문으로 한번 쪽문으로 가자 쪽문으로 야 애들 인게이지 탱크 넘어왔다 오케이 조심 내가 디펜 해줄께요 빨리 다 빼 다 빼 쭉 나오세요 나오세요 롱보 하나 컷 했고 쪽문으로 들어갈거이? 쪽문으로 약해 오케이 쭉 빼요 쭉 빼요 앞에 샬로 받고 음 약해봤다 쪽문 들어왔어 앞라인 쭉 들어가세요 네 쭉가 나는 일로 들어갈테니까 애들 좀 잡아주세요 이거 들어온거 한번 갈자 지금 들어온거 뒤탱에 쭉 스킬 다 쓰세요 이거 뒤탱 갈자 오케이 저 클릭도 끝나면 거기 그냥 갈아요 우리 쪽문 장악했어 쪽문들 와 그냥 쪽문으로 싸는거 같다 님들 쭉 돌아가 로드룸 들어와 로드룸 들어와 로드룸 들어와 인게이지 본다 인게이지 본다 인게이지 본다 인게이지 본다 음 괜찮은 괜찮은 님들 그냥 들어오세요 얘네 턴 다 빠졌어 공개사님 때려줘 얘네 빠진다 나이스 못나간거 다 죽여 어 나이스인데 이거 들어가서 다 잡을만한데 어때요 쟤네 다 로우인데 해봐 해봐 넘어가서 잡자 넘어가서 잡자 넘어가서 다 잡자 넘어가 넘어가 그아 죽었어 있어 있어 하나 하나 어 브림 하나 죽었어 하나 남아있었어 오케이 에미넨이 그아 브림 온다 나이스 그아 미쳤다 나이스 나나 잡는다 이거 그아 이거 브림 832 음 각연 8은 좀 지금 우리 그냥 얘네 거의 스프레드야 그 사우스 레터 따라오죠 레터 1문 1문 사이 사우스 방향 1문 1문 사이 쟤네 갇혀있어 레터 따라와줘 바로 맞장 나이스 끝났다 얘네 어 이거 피 없는사람들 그냥 나가면 돼 레스토래드 레스토랑 우선 성문 이트로 와봐 성문 이트로 와봐 성문 이트로 나간다 이트로 나간다 아 이쪽으로 안 나가진다 833 클럽 나간다 833 클럽 나간다 에스 2로 여기 핑핑핑핑핑핑핑핑핑핑 이거 이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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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 나이스 어 쟤 뭐야 쟤 832다 833 클럽 뽑아 봐야돼 핑 계속 찍어줘요 우리 레스토로 크게 돌아가고 힐풀 엔스터님이랑 하리풀 성분 이스트로 와봐 성분 이스트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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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이스트로 나간다 이스터비 나가 이쪽으로 안나가진다 팔상클러 나간다 팔상클러나간다 에스 1호 da 봐줘 나가줘 이거 이거 이쪽에 이쪽에 잘했어 나이스 어 쟤 뭐야 쟤 830이다 팔상클러로 찍어봐야 돼 핑 계속 찍어줘요 우리 레스로 크게 돌아가라고 엔스터님이랑 할풀